네, 이대화영화세상 오늘 포능라디오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수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며... 이런 노래 알아요? 특히 먼 기억에서 뭔가 알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세대만 불렀나봐요. 전 어렸을 때 불러오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한 거가 몇 위예요? 예매율이? 현재 2위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인데요. 1위는 캡틴 마블이에요. 31.9%. 3월 6일 개봉인데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뭐, 이제 인피니티의 마지막 시리즈. 그거를 예건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1위가 캡틴 마블이고요. 2위가 한 거 유관순 이야기 13.5% 그리고 3위가 사바하 12.9%입니다. 오컬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몰랐겠지만 제가 보는 사바하는 음침하고 주제 따라가기 힘들고 저는 별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손한 이야기라는 것들. 네, 이건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릴 것 같아요. 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좀 별로였고요. 자, 김지우 씨. 영화 한 거에 나오는 유관순 열사 선배 언니가 수경 씨가 3월의 소녀 라디오 드라마에서 맡은 그 선배 맞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제가 사촌 언니 역할 예선 역이었는데. 네, 감옥에서 선배 언니가 나오긴 합니다. 아,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연기하신 그분인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실제 이름은 유애도? 유애요? 그런 내용이 중간에 안 나오고 그냥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해서요. 결국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이야기는 회상씬으로 잠깐 잠깐 처리가 돼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 주로 그려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3.1운동의 1주년 때, 그러니까 딱 1주년 되는데 감옥 안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걸 유관순 열사가 주도했거든요.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흑백이에요? 네, 흑백 영화고요. 스케일이 아주 작은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1운동 100주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스케일 큰 민족 영화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겪었을 법한 감옥에서의 외롭고 처절한 사투,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3.1운동의 군중신이 나오긴 하는데 스케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다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감옥 중에서도 여성들이 수감된 감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여성들이에요. 그동안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들은 주로 남성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번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주머니 분은 독립보다도 아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또 기생 출신으로 천대받던 여성도 있고요. 또 많이 배운 선배 학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만세를 외쳐 부르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영화고요. 고하성 연기는 어때요? 아주 잘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잘 그려지고 또 만세 시위를 주도할 때 어떤 결연한 그런 표정들도 멋지더라고요. 마이너스 관점은 뭘까요? 3.1운동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해설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려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실망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좁은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감옥 안에 있는 신이 영화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하에다니 우울합니다. 영화가 뜨거운 고향의 감정들이 느껴지는 만세 시위 할 때 그런 장면들도 있긴 한데 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비극적인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감정이 확 가라앉는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주 씨, 유관순의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저 언니가 부른 노래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입에서 따라 부르는데 나이는 못 썩이나 봐요. 강주영님, 이대학 기자님 표정이 난 이 노래 모르겠어 표정. 이게 어느 세대부터는 노래를 안 배워주나 봐요. 저희 때는 안 불렀어요. 우리 밖에 이선아 피디도 모른다고. 그렇구나. 우리 세대만 불렀어요? 그러면 이민희 씨 내일 영화 한 거 보기로 했는데 팝콘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울다가 숨 막힌대요. 눈물이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제 주변 관객들도 많이들 우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혜영님, 한 거 내용 설명해 주니 꼭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약간 좀 어둡고 우울하다는 거는 생각을... 네,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노래는 뭐예요? 엔딩 크레딧 장면에 올드랭 사인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이 노래 선율에 맞춰서 애국가 가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애국심과 관련돼서 이 노래가 흐르는 것 같고요. 영화 버전이 아니라 저는 수잔 보일이란 아주 친숙한 가수죠. 수잔 보일의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